자, 들으셨죠? 여기 계신 아저씨님께서는 김종국이 탈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춤 안 추시는 여러분 아셨죠?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 되죠, 음악. 자, 제대로, 제대로. 자, 이번에 한 번씩 볼게요. 한 번씩. 자, 매번 좀. 자, 예르미, 예르미 스토너. 예르미 컴온. 예르미 컴온. 예르미 컴온. 예르미 컴온. 옳라잇. 자, 남은 꽉장면 씨, 꽉장면 씨. 야, 컴온. 야, 컴온. 야, 컴온. 야, 컴온. 야, 조금 더. 조금 더. 렛츠고, 조금 더. 렛츠고. 슈. 오케이, 컴온. 다음은 사유리, 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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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여러분. 자, 왼쪽으로 도세요. 다 같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컴온. 키챱, 키챱. 키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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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챱. 키챱, 키챱, 키챱. 반대로 보세요. 키챱, 키챱, 키챱. 시작! 시작! 여러분 서로의 눈을 바라봅시다. 무한민국 표시를 보입시다. 하나씩 타면! 하나 둘 셋! 나? 우리 안 돼! 우리 안 돼! 안 돼! 안 돼! 형, 여기 sa segment.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조금 마 한번쎄오세요! plug up! 형, 나가려고! 나가려고! 저기, 박수! 어서 오세요! 오리고깃집 사장님과 오리고깃집 사장님 통방으로 들어가세요. 논개하다 논개. 조방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싫어해요. 네? 싫어하는 게 아니야? 복수심을 불타오란 말이야 복수심을! 통방! 하나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여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곳! 펜션 나이트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많은 편 보내신 거예요. 펜션 나이트! 자 다음 여러분 펜션으로 이동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위 측에 가볼게요. 어깨 잡으시고요. 어깨 잡으시고요. 어깨 잡았어요. 오리고깃집 사장님. 자 의외로 오랫동안 버티고 계십니다. 자 저도 방금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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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쿤웨바인데 태쿤웨바! 오 야 싸이키드스 싸이키드. 어 밖에서 보시기에는 생각보다 예상으로 길게 살아남은 거품 한번. 그렇죠. 잠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하하 의원이 가장 먼저 탈락했어야 되는데. 칙칙폭! 누구? 하하 재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개인 감정은 아니고. 여러분 힘내셨죠? 여기서 미리 얘기 됩니다. 두꺼풀 타락이에요. 두꺼풀 타락이에요. 두꺼풀? 오케이. 아셨죠? 예. 자 여러분 박수! 예! 할 수 있는데 운영? 나와라. 앉아! 앉아! 일어서! 예! 앉아! 뭐야? 아 원래 인데요. 레크리에이션 할 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손머리 위로. 자 깍지 끼시고. 자 머리 뒤로. 자 앉아! 아 왜요? 존을 지기하냐? 아 근데 캠프 없어요? 아니 지금 레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아 유튜브 진짜. 자 음악 관계로 시선을 출발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시죠! 렛츠고! 자 한강좀 받겠습니다. 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전부 탈락이에요. 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탈락이에요. 아 렛츠고! 자 여러분 같이!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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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kat. 아까라고 ㅋㅋㅋㅋ 아 재밌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시고 좀. 레츠고!!!!!!!! 수사하셨어요. 최고 아 damm let's go!